잘 들어. 네 형분은 죽었어. 아니야. 죽었어. 내가 확인했어. 내가 죽였어. 아니. 내가 죽였어, 내가. 뭐? 신명혁. 너, 너 현금 있어? 아니. 아니 몰라. 아니 몰라. 그럼. 이대로 쭉 나가서 버스를 타와. 여긴 외곽이라서. CCTV가 없지만 너네 동네는 있을거야. 거긴 큰길 다니까 알지? 그걸 피해서 너네 집까지 걸어가는거야. 알겠니? 신명혁아! 신명혁 정신차려! 영혁아. 빨리 가자. 아니야 신발. 영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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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꺾으시려. 신발 싫어. 영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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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혁아 괜찮아.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해. 아무 일도 없는거야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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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. 야. 영혁아. 영혁아. 빨리 하라고. 영혁아. 빨리. 아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